체육 곰나무를 위한 안동시청 선수들의 재능기부 활동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육상과 롤러, 테니스 등 26명의 전문 선수들은 안동시청에서 경기단과 연계된 학생운동부 142명과 함께 합동훈련을 펴고 훈련기법과 전략, 시합, 실전기술 등을 전수했습니다. 이들의 재능기부는 강남초 롤러팀의 전국대회 금메달 획득 등 테니스와 육상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기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